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31번입니다.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가격을 1억으로 정하였다. 기립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갑에게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오른 것입니다. 1번. 갑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억 2천 2백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된다. X나요.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보증금입니다. 자기가 써낸 금액, 매수신청금액, 입찰금액, 응찰금액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천만원만 보증금을 내면 됩니다. 2번.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1등은 한 사람 2명만 추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도 또 동점자가 나오면 그때는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했는데 안됩니다. 자, 둘 다 만약에 1억을 써내가지고 동점자가 나오는데 또 다시 추가 입찰을 하는데 둘 다 또 1억 적어내면 안됩니다. 아니면 9천만원 적어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더 낮게 써내면 안된다고요. 둘이 짜고 1억 해가지고 둘 다 1등 했는데 둘이 9천만원 적어내면 안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1억 5천만원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 보정금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자순이 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 넘어야 한다. 4번이 맞네요. 자순이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정금 천만원이죠. 천만원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니까요.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이 보정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내면 자순이 매수신고 2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5번 갑이 자순이 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 보정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자순이 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 종결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 보정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순이 매수신고인은 2등은 1등이 돈 다 낼 때까지는 보정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8페이지 32번 문제입니다. 32번 문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최고가 매수신고인 2억 5천 써냈으면 최저음의 각 가격이 2억인데 2억 5천 써내가지고 1등 하려고 2억인데 최저음의 각 가격이 2억인데 1등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내면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음의 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만 내고 그러면 잔금이 2억 3천만 원 남았네요. 이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내는 경우 이 중에서 1등한 사람이 자순이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답 5번입니다. 2억 3천만 원보다는 넘어야 됩니다. 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신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으로 보정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최저음의 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죠. 2번 차순이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정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정을 제공하더라도 최고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재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소송 대리는 할 수 없다고 했죠. 명도소송, 항고소송, 배당의 소송, 기일변경신청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차순이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 보정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자순이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 대리는 그 자순이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7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자순이 매수신고도 할 수 있고 그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고 보정금을 대신 낼 수도 있고 대신 돌려받을 수도 있고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고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못합니다.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고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했죠?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수보정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틀렸고요. 2번 차순이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정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은 소유권 이전 늦게 촉탁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대금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지급 기한입니다.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정금 안 내고 다시 재매각이 되는데 또 보정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고 이러면 고의로 경매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틀린 것은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정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 액서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고요. 매수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2번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정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3번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됩니다.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서 배당 다 못 받아도 전액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 보정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일반 매매계약에서도 계약금 긁어놓고 잔금 안내면 계약금 떼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5번에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36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경매는 어렵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1번 매수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 응찰가 입찰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각이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대금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변제 안 하면 유치권을 행사하니까 내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고 5번 매각 부동산 위에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매수신청대리 규칙입니다. 341페이지 37번 틀린 것인데 1번 매수신청대리 보수지급 시기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차순위 매수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이니 지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대리는 안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개시해야 됩니다. 4번 어리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사건 카드에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중개업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38번 문제 매수신청대리 규칙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보조원 대리출석 못합니다. 무조건 개업공개사가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개업공개사만 받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받습니다. 3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입니다.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항고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속 개업공개사는 항고대행 소송대리는 안됩니다. 5번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문서가 필요 없다 했는데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39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차순위 매수신고 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개업공개사가 직접 집행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출석해야 되고요. 보수는 매각대금지급기한일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4번에 사무소 이전했으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우리 중개사무소 이전신고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처분은 6개월 이하가 아니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인은 매각대상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친 후 유치권을 지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경매신기입등기 마쳐진 후기 때문에 X는 A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지득해야 됩니다. 8례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 법정이상권, 분명의규직권은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2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 보정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해야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차순위 매수신고는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안됩니다. 3번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죠. 별도 교육이니까 받아야 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5번은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인수해야 될 권리도 설명해야 됩니다. 4번이 되겠고요. 4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공인인계사인 개혁공개사나 법인인 개혁공개사만 가능하고 부칙개공은 안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할 수 있습니다. 3번 폐업신고를 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지나지 아니한 경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재지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폐업해가지고 등록 취소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공인인계사 자격 취소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폐업해도 등록 취소해야 되고요.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5번 갑은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43번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임대주택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순위 매수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답 5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 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44번입니다. 자 할 수 없는 것 답 2번이네요. 기일변경신청 소송 대리 명도소송 배당위 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신청 이런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단순히 입찰표 작성해서 내고 차순위 매수신고하고 보정금 대신 내고 보정금 돌려받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이런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4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부칙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못하는 거죠.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은 경우 당의 매수신청 대리 대상으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고요.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권리 유치권, 북유교직권, 법정지상권도 설명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했기 때문에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돼도 출입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는 업무정지 되면 업무정지 됐다고 출입문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34번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매수신청 보정의 제공, 입찰표 작성, 차순위 매수신고, 보증금 반환,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임차인 우선 매수신고, 공유자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이런 것만 가능하고 소송 대리, 명도소송, 배당위 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사항 34번 프린터 두 번째 가만 별표해 보면 3번에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고요. 4번에 당의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도 설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46번 자, 우리 교과서 마지막 문제는 문제 지금 다 풀었는데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재지어서 등록 취소되는 게 아니라 이건 웃기는 게 중개업을 폐업해도 매수신청 대리인을 폐업해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런 경우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번 개업공인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경매는 1등 한 명 뽑는 건데 안 되겠죠. 당연히 본인으로 매수신청을 하고 대리인으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민이 불책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3번 개업공인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민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별도로 매수신청 대리하기 위해서 따로 인장 등록할 필요 없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소속공인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된다. 그만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먼저 해야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하겠죠. 그만두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됩니다.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상도위에 어긋나잖아요. 이중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 4번입니다.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희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희장 표시하면 안 되고요. 업무정이 되면 업무정이 됐다고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답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 적중 예상 문제를 모두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해설을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요. 반복해서 풀어보시고요. 이제 요약지 요약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고 문제풀이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